오늘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알게 된 여행을 더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바로 그 나라의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더 즐거운데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인 방콕의 태국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and for the women say Blue Lesions. And for the man say Pun muerte Araya rug brain for the women say Pun death Araya rug brain D Mac Mac elbow very good 감사합니다. 이건 어찌됐라. 고콩카. 아, 스파이시다. 네. 네. 막막. 막막은 아주...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 막막. 잘 만나요. 아, 인디 히라의 루짱. 오, 좋아요. 스탑. 어, 저거. 뭐, 뭐. 자,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보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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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 예. 막막. 예. 막막. 네. 저게. 요니. 여기, 마 Tang Mili 여기 Hello, Pia Beautiful 수왓 Be careful when you say 수왓 And 수왓 He is 수왓 It's not good You have to remember the accent 수왓 수왓 아멘 How old are you? QUN ARE YOU How right? professional chodzi how are you? great 아이고 알지. 그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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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란 생실롬 두달 사이에 또 바뀌었네 와 역시 주문하자마자 1,2분만에 바로 나오는 와 역시 꼬대기네 열만만에 와 돼주냐 우리 여기다 넣었나? 밥에 뿌리고 구별 먹지 않았네 오 칼리야 점심은 어디 갔습니까? 두달 만에 조조파타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메뉴판을 본 똠양꿍이에요 치킨 아우 치킨은 지욱 색깔이 흐리뭉통하네 동양꿍 색깔이었나? 동양꿍 색깔이었나? 동양꿍 색깔이었나? 동양꿍 색깔이야 아 맛있다 동양꿍 색깔이었나? 와 이거 바로 걸었어 형태 대로가 아니야 몇일 전에 걸었네 역시 모기네는 백목이야 ㅋㅋㅋㅋㅋㅋ 저도 왕그릇 이게 계란맨인거 같아 이게 매운거 양념을 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완 그릇하고 갑니다 식감이 정말 오늘 저녁 찾은 곳은 나이소 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저 놈 못지않고 뜨거운거 부위가 다른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거야 확실히 우러난 맛있네요 꿀팁은 꿀팁 저녁에 와라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ruck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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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